안녕하세요. 신성고등학교 3학년 서동훈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유명한 수학 선생님이기도 했고, 주변 친구들도 현우진 선생님의 강의를 많이 수강하고 있어서 저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현우진 선생님의 뉴런은 수능 수학에 필요한 모든 개념이 총집합되어 있는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른 교재 없이 이 교재만으로도 수능 수학에 필요한 모든 개념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이 교재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개념 공부할 때 1회동만의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꾸준히 복습하면서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드릴에서는 지금까지 기출 문제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다양한 상황과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제가 수능을 대비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수능에는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문제 상황이 반드시 제시된다는 것이었는데요. 드릴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킬링 캠프의 난이도는 수능보다는 좀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시즌1, 시즌2 총 12회차를 파이널 기간 동안 학습했는데요. 시중 모의과사 중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전 연습처럼 시간을 재고 OMR 마킹까지 하며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후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살펴보면 수능날에는 이런 문제는 틀리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문제 걸으면서 풀다가 대학에서도 걸러진다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문제만 풀려고 했던 저를 반성하게 되었고 이후 다양한 문제를 모두 풀면서 수학실력이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전진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성실히 따라가고 또한 복습 역시 철저히 진행한다면 수능 수학에서만큼은 후회하지 않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회전진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성실히